콘텐츠 썰프로 미팅 콘텐츠 썰프로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전세계를 매료시킨 K-콘텐츠의 성과를 돌아보고요 2023년 콘텐츠 트렌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성공시킬 수 있다라면 글로벌에서 성공시킬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는 게 글로벌 1등이거든요 드라마든 영화든 예능이든 상품의 크리에이터가 대단하다 K-프리미엄 효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디지털이 쉬웠어?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노가영입니다 지난해 K-콘텐츠의 활약 대단한 활약이 있었고 또 효과가 있었는데요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딱 적절할 것 같고요 가장 큰 두 개는 바로 이제 박찬욱 감독님 헤어질 결심이 칸영화제에서 감독상 수상을 하셨고요 오징어게임이 이제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칸영화제 감독상은 2002년도에 이륜택 감독님 취하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감독상인데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는 70여 년이 넘는 이 에미상의 역사를 완전 뒤집어서 비영어권 드라마라는 최초의 수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길이 남을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성과들이 있었죠? 이제 모가디슈라든지 특히 브로커, 헌트 같은 게 다양한 어떤 국제영화제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산업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글로벌 미디어판에 빅머니를 좀 쥐고 흔들고 있는 OTT판의 성과는 무엇일까라고 보면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수리남, 우영우, 그리고 최근에 더 글로리까지 공개되면 바로 그냥 글로벌 TV쇼 탑10에서 장기간 상위권을 유지하고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1등을 이제 꽤 오랫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교만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가 이렇게 쉬웠어? 할 정도로 최근에는 사실 국내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들은 거의 다 글로벌 탑10 컨텐츠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고 K-POP도 역시 천병의 역할로서 이제 K-컨텐츠를 글로벌 시장에다가 알려왔었는데 작년 성과는 어땠어요? K-POP 같은 경우는 뭐 북미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유럽 쪽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데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푸띠라노스라는 백과사전의 2023년도 버전에 바로 우리 K-POP이 공식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파탈 월드컵에서 전혀 또 한 번의 BTS 파워를 저희가 누렸었고 역대 월드컵 역사상 이 공식 사운드 트랙에서는 최초로 지금 빌보드의 디지털송 세일즈에서 1등을 한 곡이 바로 BTS의 드림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롤링스톤 매거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200위 순위를 발표했는데 전국이 191위인가에 올랐어요 개인으로 개인으로 또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역대 아시아 여성그룹은 최초로 미국과 영국의 양대 앨범 차트에서 또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이제 일반적인 팝팬들 입장에선 같은 영미 문화권인데 동시에 1위 오른다는 게 되게 힘든가라고 하지만 미국하고 영국 시장은 음악적인 콘텐츠에 대한 취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블랙핑크가 거두어들인 이번 성공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불과 10년 전 20년 전을 저희가 기성세대로서 생각을 하면 정말 꿈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22년에 이렇게 글로벌한 무대에서 K컨텐츠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힘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적 환경으로는 월스트리트 그리고 실리콘밸리 합작품이라고 하죠 글로벌 IT 유통망의 덕에 조금 저희가 여전히 기대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극장이라는 오프라인 유통망은 제한된 스크린 수를 배급사들의 힘의 논리로 이제 배분받는 시스템인데 OTT라는 글로벌 IT 유통망은 오로지 그냥 콘텐츠 자체의 힘만으로 그냥 오징어 게임이 촥 가버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사실 굉장히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이죠? 그렇군요. 페어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헐리우드 콘텐츠 문법을 차용하고 벤치마킹하고 또 재창조하면서 성장해왔다는 거죠 전 세계에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익숙한 문법이라는 거 결국 콘텐츠는 산업의 자본도 중요하지만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건데 내수시장만으로 지금까지 십 수년간 수익화를 만들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이나 제작사들이 치열하게 버텨오면서 피나 땀, 눈물이 정말 번복된 어떤 그거 자체가 케이크 콘텐츠의 또 저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작다라면 이 시장을 포기할 만도 한데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진행해온 한국 콘텐츠 종사자들의 노력이라든지 그 야망이 빛을 보고 있는 시절이다 자 이런 케이크 콘텐츠의 약진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출 규모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본격적으로 2023년 트렌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에 어떤 작품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TVN의 어떤 경이로운 소문 2라든지 그리고 또 아스날 연대기 2 같은 어떤 대작 드라마들도 있고요 너 할 수 있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해치면서 채워지는 욕망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TVN 오리지널로는 이제 샤크더스톰이라든지 또 방과의 전쟁 활동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파트 2가 이제 공개 예정인데 아일랜드 파트 1이 불과 얼마 전에 이제 공개를 끝냈는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역대 K드라마 중에서 최초로 TV쇼 탑10 안에 좀 한 3주 이상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보면 이 OTT들의 컨텐츠 공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아일랜드도 파트 1, 2가 바로 연이어서 지금 파트 2가 2월 정도이고요 더 글로리도 파트 2가 지금 3월에 공개 예정이니까 공개 방식이 굉장히 감칠맛 난다고 해야 되나요? 시청자들한테 약간 추정도 가능하게 하고 클루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또 바이럴을 또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시즌과 시즌 사이에 적절한 어떤 공백을 둠으로써 또 기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라든지 신선한 컨텐츠 공개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이 OTT 가입자 비율이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아직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OTT 플레이어들이 아시아 시장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고요 또 그런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K드라마가 정통으로 먹힌다라는 거죠 더글로리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그렇고 공개되면 그냥 바로 글로벌 TV쇼 탑10 안에 들어가고 또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웬만하게 또 1등을 지금 하고 있어서 결국 북미와 아시아 시장 모두에서 OTT가 성공하려면 핵심 확보 자원이 바로 이제 K 컨텐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내적으로는 미나리를 시작으로 파친코도 있었고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한국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헐리우드 관계자들 역시 이제 옛날에는 한국어 스크립트를 그냥 바로 외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국어 비중이 한 60%가 넘는 스크립트도 과거에 들어왔던 스크립트를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어떤 재미있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 이게 밝혀지게 되니까 창고에다 쳐박아놓고 보지도 않았던 콘텐츠를 다시 끄집어내서 재검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무슨 의미지라고 보면 결국에 그들이 이제는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K 컨텐츠가 K 프리미엄 효과로 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자동차라든지 패션, 뷰티, 가전제품까지 K 프리미엄 효과로 조금 선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이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한국 특유의 정서를 가진 K드라마나 K무비의 어떤 제작 투자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 상반기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최초로 가입자가 조금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간에 아시아 시장의 가입자는 오히려 110만 명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지금 전 세계가 비용 감축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미국 오리지널에 비해서 K 컨텐츠가 제작비가 한 10에서 20% 정도 수준이니까 적은 비용으로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콘텐츠와 또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시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원작 기반의 콘텐츠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일단은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지고 콘텐츠는 더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우리 시청자들의 시간과 돈을 잡기가 더 어려워졌고 치열해졌거든요 결국에는 콘텐츠 자체가 스스로 마케팅이 돌아갈 수 있는 원작 기반의 콘텐츠가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고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출발 서면서부터 마케팅을 시작해야 되지만 원작이 있는 작품들은 이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100m 달리기로 친다면 이미 50m 앞에서 뛰기 시작하는 이런 어떤 효율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비교가 찰떡처럼 제가 2년 넘게 2%를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최근에 가장 화제작이었던 거가 이제 바로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더 글로리라는 작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글로리 같은 경우는 정말 레전드한 어떤 김은숙 작가님의 새로운 창조물인 거고 재벌집 막내아들은 굉장히 유명한 인기 웹툰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케팅에서 조금 재벌집 막내아들은 이미 팬덤이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또 다른 어떤 경쟁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시장을 누가 위너가 될 거냐 5위를 선점할 거냐라고 보면 원작 IP를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 스튜디오들이 점차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뭐 샤크라든지 그리고 아일랜드 또 이제 방과 후 전쟁활동 같은 이런 작품들이 다 모두 다 인기 웹툰이 원작이었거든요 이미 지금 글로벌 스튜디오가 된 CJ&M이 굉장히 발빠르게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도 전 세계의 공감을 얻을 우리의 이야기를 만나야 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요 OTT 플랫폼을 통한 K-예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예능 상견례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K-예능에도 제작 지원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예능을 제대로 알리게 된 성공 작품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K-드라마에 비해서 K-예능 하면 조금 낯설잖아요 어색하고요 여기까지는 입에 잘 안 감겨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예능이라는 장르의 특수성 때문이거든요 로컬성이나 CS성에서 맞춰서 저희가 컨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흔히 그냥 쉽게 말하면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유럽 코미디, 일본 코미디, 미국 코미디 다 봐도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가 다르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웃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 만큼 지역의 어떤 코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별로 사회나 정치 또는 경제, 사회적 담론이랑 엮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국의 예능들을 그냥 단순히 포맷만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현지 국가들에서 재창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엠넷의 너우 목소리가 보여 2015년에 한국에 첫 공개된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유럽, 일본, 중국까지 총 24개국 정도의 포맷이 수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맷 수출의 어떤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자 K예능의 시조세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팍스 채널에서 지금 계속 지금 시즌즈를 연장이 되고 있는데 너목보이 미국 버전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폭스티비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TV인데 그 TV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예능이 바로 이제 한국의 콘텐츠였다 너목보였다 제가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영국 가디언즈에서 너목보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2020년 가장 특이한 예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특이한 예능이다 유익하다 굉장히 신선한 어떤 포맷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특이하다라고 표현을 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흔히 포맷 수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사이즈가 작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콘텐츠 하나가 터지면 수십 개 국가들에서 시즌즈가 계속 연장되면서 개런티가 누적이 됩니다 OTT 거래와는 다르게 원천 IP를 지키면서 이 글로벌 사업을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CJ E&M의 Street Woman Fighter 수우파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프로그램이 유튜브 누적 조회에서 4억 뷰를 돌파하면서 또 한 번 글로벌 신드롬을 만들어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수우파는 현지화되지 않은 게 예능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현지화되지 않은 예능이 어떻게 글로벌 바이럴을 만들었지라고 보면 결국에 또 유튜브 클릭 때문이었거든요 유튜브 덕분에 이게 전 세계로 또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수우파 외에도 글로벌에서 호응을 얻은 K 예능이 있다면 또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솔로 지옥이라는 작품이고요 시즌1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글로벌 TV쇼에 탑4까지 올라갔었고 시즌2 같은 경우에는 TV쇼 4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포맷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 현지화를 거치지 않고도 글로벌에 어필하는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바로 K 예능의 미래는 밝다 라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K 예능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아쉽게도 K 드라마 만큼의 어떤 이슈는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로컬 예능들의 맹점제를 조금 배제시킬 건지 실패한 포맷에 대한 성찰 좀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엠넷의 정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처럼 국내 TV 방송국과 유튜브 간 시너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서 오히려 디지털 예능에 대한 전송 시대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K 예능을 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도 필요해 보입니다 2월 2일에 이제 런칭했었던 엠넷의 보이즈 플래닛 같은 경우도 수우파의 대를 이어서 K 예능의 글로벌 바이럴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이 된 데에는 IP의 힘이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IP의 원천이 되는 웹툰에 대한 이야기 꼭 다루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K 웹툰의 위상 어떻습니까? 201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들어갔었고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글로벌 사업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네이버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당시 북미 시장에는 웹툰이라는 단어도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웹툰은 우리나라의 고유 단어가 우리나라의 고유 단어죠 사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K 웹툰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웹툰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K 자가 붙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BC 코믹스가 먼저 네이버 미국 웹툰에 협업을 요청을 하고 지금 미국의 티네이저들이 어? 나 웹툰 작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K 웹툰의 글로벌 위상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웹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콘텐츠들은 전 세계에 다 존재했던 창작품들이란 말이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유독 K 웹툰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시장 자체는 글로벌 OTT를 꽉 잡고 있는데 그 OTT들의 원작을 거슬러 가보면 기반 자체가 K 웹툰이었다는 걸 하나씩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기피,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유미의 세포들까지 모두가 다 인기 웹툰이 원작이었고요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경우는 웹툰 원작으로 한 K 드라마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K 웹툰이 진가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헐리우드 콘텐츠의 소재를 보면 대부분 개인이나 히어로에 집중하는 것들이 거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 이웃, 이런 인간적인 유대관계에서 사회적 담론들이 날카롭게 들어가잖아요 또 저희가 앞에 이야기했었던 아일랜드라든지 그리고 방과후 전쟁 활동이라든지 샤크 같은 것들이 다 모두들 사회적 결핍이나 담론, 이슈들을 굉장히 예민하면서 날카롭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영웅서사라고 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사의 구조에서 벗어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와 일상 속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의 관객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2023년 글로벌 시장에서 K웹툰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까요? 글로벌과 컨텐츠 확장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보면 2023년 이후에도 K웹툰은 이제 더 진화할 일만 남은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재미있는 흐름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드라마 코믹스라는 키워드거든요 드라마가 흥행하면 마지막에 웹툰으로 재창조되는 역전의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영우가 확산이 되고 나서 우영우를 웹툰으로 재창조해서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굿닥터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또 2022년 작년에 웹툰으로 창조가 됐고요 최근에 웹툰 사업자들이 영랑소녀 성공기라든지 아내의 의혹이라든지 옥탑방 왕쇄자 같은 과거의 어떤 인기 드라마들의 판권을 구매를 해서 지금 웹툰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업자들이 드라마 코믹스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믹스로 시작했던 마블 코믹스가 자신들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사로 발돋움을 했었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콘텐츠 회사였던 회사가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OTT 회사로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웹툰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콘텐츠의 원작 시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후에 이 원작 시장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제작사 또 다른 어떤 OTT의 배급망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최초 출발점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23년 콘텐츠 기업은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2023년을 맞아야 할까요? 산업 전반에서 기업들의 어떤 컨버전스 전략이 굉장히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콘텐츠 장르나 포맷들이 굉장히 융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들의 어떤 융합도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그리고 웹툰이나 웹소설 간의 컨버전스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K-POP이나 K-게임 이 영역에서는 아직 컨버전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속도가 더디다 라는 것은 우리 K-컨텐츠 르네상스가 갈 수 있는 땅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이 뭐가 최대 장점일까 라고 보면 땅덩어리는 좁은데 이 디지털 인프라는 또 글로벌 1등이거든요 컨버전스 하기 굉장히 탁월한 어떤 국가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스튜디오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보면 의사결정에 좀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제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기획 기간을 좀 단축하면서 긴밀하게 좀 소통하는 방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컨텐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2023년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결합이 되면 더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었는데요 독자적인 콘텐츠 IP 역량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K-콘텐츠를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일단 감사합니다 마 juices 보멠 metals 그리고 아니면 비에 요 br